현대가 세련된 조형미, 새로운 습식 8단 듀오 클러치 트랜스미션, 다양한 첨단 안전 편의 품목 등을 갖춘 신형 i30n을 공개했습니다. 로드와 트랙 모두를 아우르는 이 스포츠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치백, 스포트백 두가지 보디로 제공됩니다. 먼저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좌우로 넓은 n 전용 그릴, v자형 주간 주행등 등으로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고, 뒷면의 경우 램프 디자인이 헤드램프와 비슷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리어 디퓨저와 한몸을 이루는 좌우 파이프는 차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휠은 18인치 또는 19인치가 장착되고, 이 가운데 19인치 휠은 이전 대비 14.4kg 가벼워졌습니다. 타이어는 18인치 미셰린 파일러 슈퍼 스포트, 19인치 피렐리 피제로입니다. 실내의 핵심은 엔라이트 시트입니다. 엘로스타엔 디스티 버전에 최초 장착된 이 시트는 옵션 품목으로 일반형보다 2.2kg 가볍습니다. 여기에 알칸타라 블루 스티칭 헤드레스트 엔 로고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이외에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으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파워트레이는 2.0L 가솔린 터보와 6단 수동 또는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으로 꾸려집니다. 출력은 트림에 따라 250마력, 280마력을 내며, 이 가운데 280마력 버전은 1950rpm부터 터지는 풍부한 토크와 5200rpm에서 최고치를 찍는 출력으로 초반부터 발빠른 반응속도와 고속으로 갈수록 활기를 띄는 가속을 보장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9초, 최고속도는 시속 250km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경우 엔그린 시프트, 엔파워 시프트, 엔트랙센스 시프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역시 벨로스터 앤 디스티에서 우선 선보인 기능들로 운동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트랙에서 더욱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령 엔그린 시프트는 최대 20초간 극한의 동력 성능을 발휘해 극적인 가속을 실현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노멀 스포트 N, N 커스텀으로 구성되고, 모드에 따라 엔진 미션 서스펜셜 스티어링 세팅 값이 달라집니다. 주행 안전을 위한 품목에는 전방 충돌방지, 후측방 충돌방고, 사각지대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있습니다. 벨로스터 앤 유럽 버전인 I-30N은 내년 초 유럽시장 소비자 인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